아, 이 녀석 들어왔다가 내가 뒤로 가서 벤치 밑에 다리를 딱 잡으면 깜짝 놀라겠지? 아유, 빨리 걸려주겠지. 오, 왔다, 왔다, 왔다. 예, 예, 왔다. 그래, 남희야. 너 내일 뭐 해? 나 할 일 없는데? 그래? 응, 그럼 내일 과제 좀 해줘. 나 할 일 너무 많아. 하여튼 이거 불렛이야. 어머나. 이게 뻔이야? 야, 야, 야. 너 이 몸나니, 너 이걸 밟으냐. 일곤이 형, 하나도 안 놀랬거든? 내가 놀랬다. 근데 일곤이 오빠, 날도 추운데 왜 밖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? 야, 날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. 오히려 너 이럴 때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땀을 흘려, 이제. 오빠랑 배드민턴이나 치자, 어? 좋아요, 재밌겠다. 야, 이거 이쁜이 하나? 네. 오빠 하나? 자, 갑니다. 얏! 하! 아이고, 얏! 하! 아이고, 이쁘다. 하! 아이고, 잘 친다. 너무 재밌다. 이쁘게 너무 잘 친다. 이거 봐, 땀이 나네, 땀이 나. 야, 너 가만히 있지 말고. 내 자켓 좀 들고 있어, 넌, 어? 일곤이 형, 내가 무슨 침꾼이야? 이걸 왜 들고 있어? 아이, 좀 들고 있어, 좀 들고 있어. 싫어! 아이, 좀 싫으면 입든가 치워! 으아! 준호 옥터리야! 준호 옥터리야! 준호 옥터리야! 준호 옥터리야! 어흠! 아, 음, 아유... 일곤이 형, 추울까 봐, 그런 거야? 그래. 내 자켓이 추울까봐 이거 대피한 아인 못나나 어머 근데 이건 오빠 이게 뭐예요 사실 어제 오빠가 공부하려고 펜을 딱 들었는데 이쁜 얼굴만 떠오르는 거야 그렸다 이거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이거 버리자 그냥 왜요 진짜 그림은 여기 있잖아 그림이여라 그림이여라 아주 달달하고만 이가 썩을 것 같아 1번 형 이건 뭐야 야 내 거 함부로 그만 지지마 이거 나 그린 거야 뭐야 나 아니잖아 하여튼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서 예쁜 여자들 꽃이나 보지 이 계집애는 누구야 아 계집애라니 너야 내 눈엔 이렇게 보여 스농터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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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형 이거 진짜 나야 그래 자세히 봐봐 좀 닮았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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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팔이 이거 이거 너랑 똑같이 생겼다 이 몸은 나 내놔 야 야 야 야 내가 어렵게 그린 거 왜 나 진짜 너라고 I I KBS